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코렐톡 나의 정보에서 휴대전화번호를 인증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코렐톡 모바일 앱을 통해 나의 휴대전화번호를 인증해 주겠습니다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렐톡 모바일 앱 실행합니다 코렐톡이 실행이 되면 휴대전화번호가 미인증 상태이며 인증하라는 안내가 나타납니다 팝업창에서 전압으로 인증하기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인증화면으로 바로 이동됩니다 메인화면에서 휴대전화 인증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 선 3개로 된 메뉴 아이콘 클릭하겠습니다 메뉴 목록에서 회원정보 쿠폰 할인증 항목 클릭하겠습니다 등록된 정보 중에 휴대폰 항목을 보겠습니다 휴대폰이 미인증 상태입니다 인증하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인증 진행해 주겠습니다 전화번호 인증하기 클릭합니다 전화번호 확인 및 수정해 주겠습니다 인증 요청 클릭합니다 인증번호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되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하겠습니다 도착한 카카오톡 메시지 클릭합니다 카카오톡이 실행이 되면 6자리 인증번호 확인합니다 다시 코렐톡으로 돌아와서 확인한 인증번호 입력해 주겠습니다 인증하기 클릭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인증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클릭해서 팝업창 닫아 주겠습니다 다시 마이 페이지에서 휴대폰 항목을 보면 인증 완료로 상태가 변경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렐톡에서 휴대전화번호 인증 완료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claims faint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